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첫 번째 이슈는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수사지의 무리수였나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수사팀의 제소자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네 당초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검사 그러니까 검사장급회인데요. 대검 부장검사회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라고 해서 수사지의를 했지만 조난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의 공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전국 6개 고검장도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라고 해서 확대 부장회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총장이 회의 참석 범위에 고검장급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한 13시간 30분가량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 씨에 대한 무혐의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부장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가반수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회의 참석 의원이 조남간 직무대행가 대검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총 14명인데 이 중 기소 의견이 2명, 기권이 2명, 나머지 10명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 모 씨가 2010년 검찰 수사 때 검사들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 인물이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 최 씨와 또 김 씨 이렇게 2명이 있는데요. 이미 최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이번 재심의에서는 김 씨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김 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한 10월경이죠. 한만호 씨와 접견할 당시에 당시 김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검찰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회 녹취록에 남아있던 거죠?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하는데요. 미결수의 경우에는 일반 접견은 대화가 녹음이 됩니다. 면회 녹취록에 담겨 있는 이 발언만 놓고 보면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해서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입장을 바꿨는데요. 결론은 검찰이 동료 재수자였던 김 씨에게 한만호 씨의 말 바꾸기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김 씨가 또 지난 2011년 한 3월경 또 법원에 출석해서는 해당 발언 그러니까 검찰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한만호 씨가 쪽지에 적힌 대로 읽으라고 시켜서 그냥 그대로 읽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자체를 또 부인한 겁니다. 지난해 6월인가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 김 씨와 또 진정서를 낸 최 씨를 직접 조사를 했었잖아요.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김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사실을 부인했고요. 최 씨의 경우에는 또 진정서를 냈을 때랑 또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사실이 없다. 라고 해서 또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불교수 결정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인 두 재수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게 이유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너에서 이승기 변호사께서 무혐의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잖아요. 딱 맞았는데. 그런데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무혐의 의견이 되게 압도적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것까지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어차피 만장일치로 협의는 안 될 테니까 표결을 한다면 한 8대 4 내지 9대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검 부장검사들은 친정부 성향을 좀 보이는 반면에요. 6명의 고검장들은 그동안 검찰층 내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이종곤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이정영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태 때 가장 징계를 주도를 했는데 당시에 징계 사유 중 하나가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명은 기소 의견의 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한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무혐의 의견을 낸 10명뿐만이 아니라요.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 역시도 기소에 반대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12대 2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혐의 결정을 두고 박범계 장관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그런 평도 많거든요. 그 향후 박범계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 정부 여당이 이제는 검찰개혁 시즌 2로 진행하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일단 주춤했고요. 이번에 터진 LH 사태로 인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일단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소사 김 씨에 대한 기소가 의결됐다면 중수청 추진동력은 물론이고요. 4.7 보궐선거에서 검찰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 상당히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이었을 텐데 그 반대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질을 했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검 부장급에서 기소 의견으로 투표밖에 안 나왔다는 건 결국 이제 검찰 조직의 검찰 수뇌부와 선수뇌부가 쓸쓸 현 정부와 이제는 좀 거리 두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고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오 안 단일화 타결. 양보가 정치를 만난다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초 합의했던 단일화 시점을 넘기게 됐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지난 19일까지 단일화를 해서 한 명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단 뭐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은 하게 된 거죠? 네. 지난 19일 최종 후보 등록일에 두 후보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과 기호, 당명이 모두 기재는 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8일까지 단일화로 이루게 된다면 사퇴한 후보의 기포라는 이제는 사퇴라는 두 글자가 적히게 되니까요. 두 후보도 그날까지는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적합도 조사냐 경쟁력 조사냐를 두고 이제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선전화 조사 비율을 포함하냐 아니면 100% 무선전화로 하냐 이걸로도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두 후보 모두 서로 갑자기 양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안후부 측은 100% 무선전화 조사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5후부 측은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한 8% 정도는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유선전화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 10% 정도는 유선전화를 좀 넣자라는 그런 쪽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유선전화를 사용할 비율이 높으니까 보수 지지가 높은 5후부 측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런 갈등으로 최종 후보 등록 시점인 19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했던 보수층에서 반발이 상당했고요. 무엇보다 또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상처뿐인 단일화 과정을 본 이제는 중도층에서도 실망강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표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먼저 유선전화 조사를 수용하겠다. 서울 시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양보를 냈고요. 곧이어 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무선전화 100% 조사를 받겠다. 바보 같더라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라면서 서로 양보 대첩을 벌인 겁니다. 결국 단일화 협상 장기화로 이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먼저 양보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양보 대첩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인 24일까지. 24일까지는 반드시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단일화 과정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앞서 합의했던 대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야권 후보로서의 적합도와 또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절반씩 물어 50%씩 물어 합산하고요. 무선전화 조사로만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최종 단일화가 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요.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이 삐걱대고 잡음이 있었던 게 오히려 유리했던 게 뭐냐면 범야권 단일화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어필을 했고요. 거물급 두 후보의 빅매치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플러스 요소라고 보입니다. 사실 LH 사태와 더불어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든 언론에서 다뤄졌고요. 그리고 여론에도 여론의 중심에 그 이슈가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 박영선 후보는 범여권 단일화 후보인데도 그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 단일화가 진행됐다면 아마 지금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번 단일화 과정은 마케팅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지만 여하튼 단일화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